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캐나다에 온다! 세시봉 토론토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금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20일 토론토에서 만나요! 토론토에서 만나요! 토론토에서 만나요!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캐나다 콘서트 3월 20일 토론토에서 만나요! 3월 20일 토론토에서 만나요!